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북한이 9일 오전 7시 36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와 300mm 신형 방사포, 240mm 방사포 등을 섞어 발사한 것으로 발사체 3발 중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은 20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간격은 1분 이상으로 탐지됐는데 3발 모두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됐습니다. 합참은 이 중 3발은 최대 비행거리 200km, 고도 50km로 탐지돼 미한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청와대는 9일 오전 긴급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계속되는 북한의 대규모 합동타격 훈련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일과 달리 강한 우려나 중단 촉구 등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당시 청와대의 강한 우려 등의 표현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탄두가 큰 만큼 분산탄은 물론 소형화된 핵탄두 탑재까지 가능해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이나 산업시설을 타격할 경우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이 대단히 치명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600mm 정도 되는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정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떨어졌을 때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피해서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다 갖췄다는 미사일과 유사일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단히 좀 위협적이고 우려스러운 미사일로 봐야 되겠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걱정과 위로의 친설을 전한 뒤 일주일도 안 돼 벌어진 이번 발사체 발사는 남북관계와 무력 증강은 별개라고 분석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친설을 주고받았지만 또다시 도발을 재개해 한국에게 강압적 태도의 양면 전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여태까지 시험한 이 무기체계는 사실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막기가 힘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건데 북한은 우리한테 위협을 가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대화의 약간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양면으로 지금 한국을 다루고 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은 미국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대내 결속을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일주일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의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1 VOA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2일 북한의 발사 당시에도 북한의 도발 자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거듭 시험하며 한국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가 장착된 방사포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고체 연료 기술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적용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연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7일 VOA에 북한의 지난 2일 방사포 발사는 북한이 올해도 공백 없이 미사일 시험을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발 간격이 지난해 11월 발사 때보다 10초 단축된 20초를 기록했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할 수 있는 기술 진전과 함께 고체 연료 등 발사 기술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경우 한국의 주요 도시와 주한미군 기지 등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 경우 방사포에 굳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아도 충분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험 양상으로 볼 때 고체 연료 엔진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이미 새 전략 무기 공개를 예고하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는 등 미국을 향한 도발 가능성을 밝혀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이 적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기근 상황을 되풀이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영국 런던 대 북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워지면 올해 북한의 식량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대학 헤이즐 스민스 교수는 지난 5일 조지 워싱턴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인군 사태를 발생한 환경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고난의 인군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비료 살충제 운송수단을 포함한 농업 관련 석유 제품의 결핍 때문이었다면서 유류 수입을 차단한 안보리 대북 결의로 인해 북한의 농업 생산량은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 북한의 파국적인 수확량과 2019년의 식량 부족은 유류 관련 제재에 따른 예상된 결과였다고 품속했습니다. 헤이즐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의 1990년대 기근 사태를 현재 볼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의 대규모 식량 원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공물 수확량이 계속 줄어 엄청난 식량 부족이 올해도 예상된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북한의 식량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의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면 북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북한의 통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해서는 최신 집중 집중 치료 시설이 필요한데 북한에는 그런 의료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의 대책은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부위 뉴스 지다겸입니다. 토마스 오해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고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북한 내 현황 공개와 국제지원단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와 방역, 환자 치료 등은 인권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 내 외교 공간을 한시적으로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날 고려항공 특별기편으로 평양 주재 외국인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평양 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외교대표부 전체 직원들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외국인은 모두 80명으로 북한에 등록된 35명의 국제기구와 개별국가 구호단체 대표, 외국 사업가들에게 러시아 경유 비자를 신속히 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